어리에에에 중사장 슈퍼패스트 쬐금만 올려주면 안될까? 아 안돼요? 소리가 자꾸 날라가요 맘겜이라 어쩔 수 없어 대틀벨 그거 물색의 호보상 심색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는 뭐야 흠 풀본주 여기... 오 보초기 허접을 어서 오고 응해 저금통 꼭 이렇게 맞아야 돼 아잇 트로 아잇 트로 이게 트로냐 탈윤 전투 장비 저금통 깨러 가자 아잇 진화 진화 불풍기때문에 죽어서 포식 못할건데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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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못붙네 음 okay okay 지옥불 타락 철대적인 힘 고식 무감각 무감각각 아씨 이 거지같은 쓰레기들로 파이얼 전투장비 일고 네고러미 한계 돌파 어우 쎗 쎗 약화 걸지마 도라이안 10 기사회생 언제쯤 주실 수 있으신지 주실 수 있으신지 수리검 몽디 몽디 필요한가? 화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몽디 캣은 무감 신성 1코스트 값이 정말 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전기 모기채 좋아요 필구 으아 담배 폭주 한돌 디펙트 뭐지? 아 아 아 아 아 으음 아 아 왜 안 먹었지? 좋은데 먹으나 안 먹으나 차이도 없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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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가 부족하진 않은 듯... 드로가 때 맞춰 나올지... 이런... 그 자세... 아이고... 음... 마땅히 제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... 제물... 킹 오브 제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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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언 클레드는... 제물이지... 제물 많게... 아이언 클레드로...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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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리케이드 맨 아래짱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무사히 때리지 못하겠네. 3. 3. 4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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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6. 5. 5. 5. 5. 5. 5. 6. 6. 6. 6. 6. 6. 6. 6. 7. 7. 7. 8. 8. 10. 10. 11. 사혈 같은 거 좀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사혈 같은 거 돌겠네 왜 소환 안 해요 님 왜 소환 안 해요 왜 소환 안 해요 왜 소환 안 해요 든든하다 아 아 아 아! 바리 전함 아니면 진근 오케 바리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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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격 미친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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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스장. 4두 맵폼 봉 아이 타라거포 다 어디갔어 왕 왕 몽둥이 없었으면 못 살 뻔했어 큰일 날뻔했다 큰일 날뻔 고마워요 나도 예전엔 당신 같았죠 뭐래 나아갈 건가요? 환불은 안 돼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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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서 룬큐브들 뭐지 아이씨 아아 진짜 꼴밖에 하지 말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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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반 극복 타락하이 신성 빨리 와 빨리 어서 과학적인 신성 배치 딜카드나 바리케이드나 이쁜카드나 바리케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황속사석 엘리트 처지 334 담배 복주 한돌 t 3 3 3 4 4 5 5 6 5 5 5 6 6